아 잠깐 잠깐 성공! 성공! 예! 아우 팔 아파 아 왜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그래 아니 선배님 아카 찬수인데 아직도 못 가신 거예요 아니 나는 전부터까지 갔다가 떠받으려 졌어요? 아 진짜 성격 안 좋네 성격이 안 좋아 나 아까까지 갔다가 올라갔으니까 야 주아 빨리 포즈 조심해 조심해 아이 송지호 통과 빨리 가자 다시 오세요 아직 기회 있어요 아직 기회 있어요 아니야 두 명 끝났어 나도 끝났어 형님 형님 수박 하셨어요 수박 하나 아 아 아 체력이 왜 그래? 아 체력이 아니고 형 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? 아 진짜 체력이 아니고 아 뭔데? 아 형 뭔데?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형 억울한 개신 얘기를 해 왜 반칙을 나한테만 해 형이 또 반칙을 잘 당하니까 그런 거야 형이 또 반칙을 잘 당하니까 그런 거야 형도 우는데 계속 한 세 번 떨어뜨렸잖아 간지럽혀서 아니 그냥 친하다며 친근한 표시지 간지럽 정도야 처음 봤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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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몇 번째? 이거 땀이나 이거 혹시? 땀이에요 형 다 끝났어요 뭐? 다 끝났다고 끝이야 거짓말은 여기 사람 다 있는데 여기 지금 다 왔잖아 몇 명인데 지금 온 사람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이제 잡았어 형 이제 잡았어요? 감? 감 잡았어 감 잡았다고 아 감 잡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 잡았어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 봤지? 다 진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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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비 페이스야 아 아 형 악당들이 너무 귀엽다 길강이 형 형 이거 좀 드세요 다 끝났으면 빨리 와요 오빠 저희가 이겼어요 응? 네 거봐 길강이 형, 휴원이 형 봉인 형 이번에 이겨야 돼 이거 질문은 그냥 끝이야 그냥 의미가 없어 자 10번 미션은 옥수수 먹고 빨리 오기 아 나 옥수수 정말 좋아하네 아 배보네 나중에 나중에 한번 나드신 가면 되겠네 하하하하 왜 그렇게 귀찮아하세요 형 자 옥수수를 다 먹고 옥수수 심을 들고 이곳으로 오면 돼 형 이건 쉽다 이건 쉬워 아니 다 먹어도 옥수수 심을 못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? 그 알이 하나라도 있으며 아 왜 이렇게 생각에 삐끄려요 사람이 아 삐끗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잡아 내가 우리가 쭉수가 많으니까 쭉수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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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원수가 인원수가 많으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한 사람치 잡고 넘어져 석진이 잡을 테니까 잡고 잡고 그러면 그럼 선배님은 중국이 형 맡으세요 없는 거를 하하하하 왜 자꾸 나야 아까 둘이 같이 잘하는 거야 하하하하 형님 석착순 후배 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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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물어. 형. 형? 형. 간다 왜? 됐다. 영양제 영양제. 예! 뭘 쏘왔어? 심 가져와야지 심 자, 검사 이게 정국이 형 거고 이게 내 거에요 아, 끊임없이 내가 이거 갖고 왔잖아 자 자, 이거 남았어 자, 탈락 아니, 이거 남은 거에요? 아니, 이게 남은 거에요? 아, 이게 남은 거에요? 자, 탈락